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어제 다이소 30곳 폐점 무슨일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시청자 몇 분이 물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아마 앞으로 불만의 도화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a씨 같은 경우는 요즘 물가가 보통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 아니 한 언론도 묵묵부답입니다. 아마 물가라는 그런 체감 부분은 직접 현장에 서 있는 분이 아니면 아주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너무나 오랫동안 저금리와 저물가 시대를 살아온 탓에 설마 그런 일이 가까운 장래에 벌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지인은 이렇게 빚이 많은데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순간 와장창창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금리를 올리고 말고 하는 문제가 한국은행이나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올리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분이 잠시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이른바 경제위기 상황이나 준경제위기 상황은 모두 예상치 못했던 미국발 돈줄죄기 미국발 금리 인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금리 소식입니다. 2월 21일 날 국내 전권사 거시경제 채권전문가 시빈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조사해 보면 전원이 올해 한국의 금리 현상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9명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플링 자산 매입 축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3월 5일 날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은 평균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에서 여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상황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12일 날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10일 날 1조 9천억 달러 약 2140조 원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안이 미국의 상원에 이어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원은 찬성 220표 반대 211표를 기록했는데 공화당원 하원이 전부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견이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표 슈퍼 부양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도박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천문학적인 돈풀기가 결국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폴리티코가 지적하고 있는 위험한 성부수다. 이런 그런 논평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문제점을 예리하게 이렇게 의견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일으키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 망할 회사가 늘려 있습니다. 이런 법안은 아마 이후에 대형 구조조정을 할 일은 술수로 이해됩니다. 그냥 넉넉하게 손 놓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발생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저렇게 푸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아니라는 그런 상환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11일자 매일경제신문에는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된다는 요즘에 이렇게 만나기 아주 어려운 소수의견을 과감하게 펼쳤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조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 백신에 의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동안 풀린 유동성으로 말미암아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보는 동안은 50%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 그동안 풀린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부동산이나 주가와 같은 자산가격 버블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연준이 내년 이후 인상할 것이란 기준에 금리는 예상보다도 앞당겨서 금리를 올릴 경우 이것은 바로 글로벌 금리 인상을 불러오고 우리 금리 또한 동조화되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올해 하반기 이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경우에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것이 전망되고 금리 인상은 자산가격 버블로 붕괴시킬 것이 우려된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재정건정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와 강세와 원화 약세를 불러와서 신흥시장국에서 자본 유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과거에도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위기를 겪었다.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한 번 정도 경보험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고 대비책을 각 경제주체가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